자리 빠져서 볶음이 좋아요, 그러면. 그러더라고. 장모님 이제 그만 드세요. 그거 드시면 충분히 다 이런 거 드시고, 그만 드세요. 이러면 이제 술이 내가... 아유... 내가 그... 기꺼이 받아들여야지 왜... 살이 쫓은가 어쩔 수 있지. 금방 빠질 거예요, 이건 물살이라서. 뭔데요? 뭔데요? 물살이 힘들죠, 참. 금방 빠져요. 부종도 있어요, 부종. 아유, 부종은 부종이에요. 자기 사이에서 많이 났어. 그러니까 시킨 드라마 다 상관님 건강이 힘드니까. 그 대신 풀하고 과일만 먹었더니 밥은 고기만큼 먹었어요. 좋죠? 좋은 게 뭐야, 기운이 없어가지고. 네. 배심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수영 갔다 오는데 귀여우다시피 해서 셔틀버렸어요. 잘하셨어요. 볼륨을 가셨는데 그게 빠져요. 찌려버리는 거 봐, 옆에. 네, 옆에 또. 또 맛있게 좀 없나? 이 정도면 유리는 안 깨질 거예요. 짠. 오, 맛있겠다. 아유, 드리지 마세요, 이제. 아니 뭐, 조서방이 주는 거니까 드세요. 뭐. 언제 또 얻어먹겠어? 언제 또 얻어먹겠어? 한 대 때렸으면 딱 좋겠네. 우리 아들한테 그만 앉아 올리고 싶어. 때리세요. 그나마 더 백년손이라 못 때리지. 아무리 백년손이라 그래도 또 아드님하고 또 똑같잖아요, 지금. 때리세요. 우리 장모님이 무서워하는 게 왜냐면 잘 때릴 수 있어. 때리고 남남이. 우리 엄마가 가만 안 입고 나와. 백년손님, 앉아서 대접을 받아야 돼. 그래. 가시죠. 가시죠. 스마트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. 저기 저 산속에서 할 거예요. 골고루 체험하네. 두시죠. 좋은 거 말할 것도 물어보잖아. 좋은 사이님. 두셔가지고. 그렇지. 장모님이 조서방 보는 건 충분히 내득이지. 그렇지, 그것도. 이렇게 좋은 사이인데 말대꾸만 좀 덜 했으면. 그 사람 말대꾸만 못 맞아. 정말 수박이 게임하는데. 정말 수박이 게임하는 게 힘든데. 이 서바벌 게임이. 오오오오. 빨리 복귀해 보시고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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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다시 온 것 같아. 네. 잠깐만. 형님 전투 경찰. 2년 6개월. 2년 6개월. 2년 6개월. 저 18개월. 로상군부. 윤드브룩 기사 제사. 18개월이 뭐지? 전투방이. 다행이면 그냥 동방이지. 무슨 전투방이가 있어. 아 서로 군대 얘기만 남아 하여튼. 다행이면 그냥 동방이지. 무슨 전투방이가 있어. 전투방이 있어요. 어디 부대에서 근무했나? 네. 출퇴근 했죠. 출퇴근 했죠. 훈련을 다 받았어요. 아 훈련이야. 사주훈련이야 봤지. 폭항기 훈련 뭐. 사회를 보셔도. 군대를 만기 제대 안으로 보지. 어떻게 저렇게. 18개월 만기 제대. 에이. 18개월 소식 해제. 오늘 한 번 볼 거야. 전투방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볼 거야. 장군님. 어제 배운 걸로 해서. 뭐 밀리터리 룩으로 워킹 한번 하시죠. 어이 무슨 소리야. 이 데코 복구가 이렇게 싫는데도 무슨 워킹 해버려. 네. 여기서 조절까지 워킹. 하나 둘 셋 넷. 옳지. 나 딱 자리 보고. 네. 아 싹 한 번 썰고. 옳지. 네. 네. 그렇게 하고 그런데 형님 많으실라 그러죠. 아니 뭐 와요. 형님도 워킹을 한 번 하세요 이제. 어. 혹시 감사먹은 자신감도 없어요. 그죠. 형사님 안 껴도 되는데. ㅇㅎ 어.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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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좀 넘 objection. armed련 Gomez. 왔어요 coats. 오늘처럼 어었 볼 거 같아요. 오늘처럼 события tratauffy 은하가.. 오늘이 정말 좋아요. 저런 서바이블로. 저거 거 하 Dé. 다 죽였다! 다 죽였다!